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트롯2 황제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영웅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집계된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56만 8,914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임영웅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무려 60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임영웅은 20주차 가온 차트에서 3관왕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정규 1집 아임 히어로의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로 다운로드 벨소리 통화연결음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에 랭크되며 3관왕을 안았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임영웅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는 지난 17일 기준 14억 2천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기록은 지금도 끊임없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영웅은 지난 19일 유튜브 뮤직 최근 90일 조회수에서 톱1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90일 유튜브 뮤직 조회수에서 1억 5천만 뷰를 기록, 국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로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